자 이번 시간에는 그 DeleteAll 추가 그 다음에 GetCount 추가 그리고 Spring 3장의 템플릿이죠. 거기에 213페이지까지 TryCatchFinal 처리하는 것까지 이거를 복습 영상으로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테이블 아직 안 만드셨거나 지워주신 분들은 이 CreateTable 문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자 여기 이 리포지토리가 있습니다. Spring Exercise 2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ToBling Spring 3, Spring 적용하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Spring 적용하는 것까지 되어 있으니까 자 여기 다음부터 하는 거, DeleteAll부터 TryCatchFinal 처리하는 것까지 이걸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은 여기 Spring 적용하는 데까지 가야 되죠. 그래서 적용을 하셨으면 적용을 하셨으면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적용하신 데부터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처음 하셔야 된다고 하면은 이 리포지토리를 받아서 하시면 되겠죠.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해 볼 것, 얘는 좀 닫고 하겠습니다. 자 첫 번째로 할 것은 DeleteAll 하고 GetCount 추가해요. 그래서 이게 그 이제 Spring Boot, 아니 ToBling Spring 3, 이 교과서로 따지면 166페이지거든요. 그래서 166페이지를 잠깐 가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 이제 GetCount 하고 그 다음에 여기 DeleteAll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Spring에 가서 메인 다오에다가 여기 유저 다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그래서 이쪽에 Public voidDeleteAll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지만 이제 Count니까 인트를 리턴 하겠죠. 그래서 GetCount 이렇게 해서 이제 리턴, 얘는 이제 제로를 리턴 할 거고요. 그래서 기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커넥션 연결하고요. 커넥션 똑같이 연결하고 얘는 일단은 이제 Exception이 있다가 처리할 겁니다. 그래서 Throw로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PrepPreparedStatement, ps는 C.PreparedStatement, 그 다음에 DeleteFromUsers, 그 다음에 이제 ps.executeUpdate 하시면 되죠. 왜냐하면 이제 DeleteAll 같은 경우는 리턴 값은 없으니까요. 셀렉트 할 때는 리턴 값이 있지만 얘는 없죠. 어 그 다음에 ps.close, 그 다음에 c.close, 네 이렇게 하시면 DeleteAll이 되죠. 그래서 이 DeleteAll이 잘 되는지를 좀 테스트를 해 봐야 되는데 음 DB 접속 정보... 어 이제 제가 서버에 띄워놓은 그 MySQL DB에다가 붙어서 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서버에다가 설정해 놓으신 게 있으시면 그 그걸 쓰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 환경 변수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 한번 그 테스트 코드를 실행을 해 볼게요. User.attest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.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뭔가 에러가 좀 나오고 있는데 url cannot be null 이라고 나와요. 이게 이제 이쪽에 Environment Variable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처음 프로젝트 만드니까 Environment Variable 없죠. 그래서 이쪽에다가 접속 정보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접속 정보를 이쪽에다가 잘 넣어 주시면 되고요. 음... 어 자 그 다음에 음 이제 돌려 볼게요. 자 User.tau.test 돌리면 테스트에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가 잘 실행이 됐다는 건데요. 어... 지금 29번이 중복이 안 돼 있으니까 들어간 것일 텐데 이전에는 delete all을 하기 전에는 얘가 한번 더 실행하면은 duplicate entry가 날 거예요. 근데 delete all이 잘 됐으면 이 코드가 잘 실행이 되겠죠. 이제 primary key 중복이 안 날 테니까 얘가 아마 잘 실행이 될 겁니다. 네 이렇게 실행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죠.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delete all은 처리를 했는데 이제는 그 getCount를 추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기 같은 경우도 sql exception 일단 throw 던지고요. 그 다음에 select count 곱하기 from users. 네 이렇게 카운트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ps.execute query. 아... execute update가 아니고 execute query 입니다. 네 execute query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result set을 반환한다고 돼 있죠. 그래서 얘는 이제 result set getRS는 이렇게 이제 rs가 되고요. 그 다음에 rs.next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변수에다가 하나 담아 주겠습니다. int cnt는 count죠. 그래서 rs.getInt 그래서 첫 번째 거를 이렇게 받아 올 겁니다. 그래서 return은 cnt를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 같은 경우는 rs.close ps.close connection.close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getCount 같은 경우도 자 이쪽에 테스트 코드에 가셔서 delete all 한 다음에 assert equals 없고 userDow에서 getCount 했을 때 여기가 통과하면은 이제 0개가 들어있죠. 그 다음에 insert를 여기서 하잖아요. 그럼 insert 한 다음에는 여기가 한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잘 실행이 되면 db에 delete하고 insert하고 그 다음에 getCount까지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해 볼 거는요. 자 아까 여기 getCount 추가 테스트에도 추가했죠. 그 다음에 before it 적용해서 테스트 개선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다가 이제 before it 이렇게 하시고요. void setup이에요. 이런 이름으로 보통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여기다가 userDow를 여기서 한 번만 초기화를 할게요. 나중에 여기다가 메소드가 추가되면은 이 userDow 선언하는 분이 계속 나오거든요. 이 선언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서 여기를 이제 한 번만 this.userDow 이렇게 해주고 얘는 이제 지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user를 넣고 있는데 여기다가 user를 이제 선언을 미리 해 놓을 거예요. user1 then new user 여기다가 이제 0번 user고요. name이 tyeong hwan 그 다음에 password 1123 그래서 user를 이제 2번 3번 계속 추가하고요. 그 다음에 1번 2번 그 다음에 수진 그리고 어 3분 소현 이렇게 3분을 추가를 할 겁니다. 그래서 password 1234 여기는 431 그래서 이쪽에도 id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도 user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 쓸 거예요. user1은 이렇게 그리고 expected는 이거 맞구요. findById는 user1.getId 여기 같은 경우는 user1.getName 여기는 user1.getPassword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. 테스트 수정했는데 잘 통과하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? 네 그래서 잠깐 기다리면 테스트 통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다음에 before which 까지 했죠? 그 다음에 add 메소드에서 user null인 경우 exception 처리 이것도 해 볼게요. 이번엔 테스트를 좀 먼저 만들고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제 user null 여기 설명을 display name으로 좀 할 수가 있죠? 그래서 이제 user가 없는 경우 null인 경우 exception JUnit5에 추가된 기능 중에 assert throw라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여기다가 어 어떤 exception을 찍을까요? result mtresult mtresult data access exception 이 에러를 throw 하도록 만들 겁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user.dao.findById 얘가 이제 add입니다. 그래서 얘가 이제 0번 유저를 이렇게 찾으면 할 건데 이제 앞에서 db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워 줘야 되죠? user.dao.deleteAll 자 그 다음에 user.dao 가셔서 add에다가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. 아 add가 아니고 제가 아까 add라고 했나요? 아 add가 아니죠. findBy 네 findBy 메소드에서 수정하는 걸 해 보겠습니다. 자 여기죠? 여기 이제 이쪽에다가 if rs의 next 얘가 이제 있을 때만 얘가 있을 때만 이렇게 user를 초기화를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user는 user null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어 네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user가 null일 수 있잖아요. rs가 next 그러니까 해당 아이디에 user가 없으면 여기가 계속 null일 거예요. 그러면 이쪽에다가 if user nu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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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경우에 true new empty exception 네 이렇게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지금 이 테스트가 같이 성공을 하면 저 로직이 잘 작동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도 잘 통과를 해서 이 두 가지 로직이 잘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작동한다고 유... 유추... 음... 네 간주를 할 수가 있겠죠. 네. 자 그 다음에 해 볼 거는요. 여기 user.dow에서 아까 exception 처리를 좀 할게요. exception 처리 왜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거 prepared statement 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이 클로즈가 작동이 안 되거든요. 근데 이것은 이제 서버 환경에선 큰 문제를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try catch 처리를 합니다. try catch finally 처리를 하고요. exception은 이제 throw, exception 그냥 그대로 던지겠습니다. 여기는 자 그 다음에 execute update 까지도 try 안쪽에다가 넣고요. 그 다음에 close는 여기 try catch 에러가 나도 얘는 실행이 돼야 되겠죠. 그래서 if ps not null일 때 close를 try catch로 걸어서 네 이렇게 닫아 주겠습니다. if c not null close를 네 그래서 try catch 5번 아이고 5번 6번이네요. 네 try catch로 걸어주고요. 네 이렇게 해서 exception 처리를 해 줄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러가 났더라도 이 close는 다 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쪽에 xql exception 아 throw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이렇게 count도 마찬가지죠. 근데 여기는 result set 까지 있어가지고 이쪽을 좀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. 여기를 이제 이렇게 try catch로 걸 건데 아 try catch finally로 걸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네 걸고요. try catch finally 그 다음에 여기 cnt 같은 경우는 이쪽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변수 선언 안하고 return을 해 주겠습니다. 여기 try block 안에서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throw exception 그대로 던질 거고요. 그럼 여기 이제 필요 없겠죠. finally 해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. if rs가 not null이다. 이때 rs를 close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할 거고요. ps랑 c는 위랑 똑같아요. 그래서 얘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exception 처리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. 근데 exception이 나는지를 지금은 강제로 확인할 방법이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바뀌었을 때 로직이 실행 문제가 없는지만 테스트를 할게요. 네 그러면 이제 잘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네 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